25,000원 통과는 35,000원 1인당 아 2 같이 All this money you like 왜 저래 빨리 가 아 지금 뭐 지한이 한 번 오늘 스트레스 다 아프네 아 아 재밌었다 그지? 네 이제 시간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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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완전 좋아요 완전 지금 여기 어 지금 여기 지금 여기 호이안 안방 비치에서 어 어 방금 점심 먹고 지금 제트스키 타고 있어요 와 대박입니다 좀 달려오겠습니다 이제 완전 빨라 여기까지 가는거야 후우 하시더라구요 우와 우와 멋져요 후우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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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흔들고 있어요 손 흔들고 있어요 우와 최고입니다 최고 후후후 손 흔드는 제프킴 여기는 호이안 안방비치입니다 안방비치에서 제프킴이 제트스키를 타고 있어요 다이빙하려고 하나 뭐하지 지금 와이프랑 지한이는 저기 밖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고 이제 오늘 안방비치에서 조금 더 놀다가 오늘 이제 홀드타운이랑 야시장을 다시 가서 그동안 못먹어봤던 어제는 못먹어봤던 이제 군것질들 맛있는거 좀 더 먹어볼까 합니다 신나게 좀 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완전 빨라 우와 어디가지? 완전 빨라 완전 빨라 이제 들어오는 제프킴입니다 이제 들어오는 제프킴입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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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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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집사 남집사 왜 이렇게 멀리가 왜 저래 빨리 가? 아 지금 뭐 지한이 형 몸으로 스트레스 아프네 지한아 이리 와 지한아 이리 와 아 재미있었다 그렇지? 아빠가 왜 그러십니까 감사합니다.